으흥 응 매일 매일 의잣빛이더라고 뱅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어른이라는 따분한 벌레들이 야금야금 꿈을 좀 먹더라고 나는 잘하게 운해가 되겠지 우리 잘 아는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꾸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잘 아겨운 내가 되겠지 우리 잘 아는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꾸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꾸만 깊게 드러났네 꿈아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1996년 7월 20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날씨 atom Pose as Centered World 추정까지 Muchthink Cai shot 여기 있느님 여건 这 마라 타